근데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이 이미지의 비율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막 잘라요 그냥 와이드하게 하면 무조건 시네마틱한 느낌이 날 것 같으니까 그냥 막 와이드하게 이미지를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여기 발차기에서 강의를 하신 분이었죠 픽사에서 지금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신 김성영 아티스트님 유튜브 채널도 있으시죠 그분이 유튜브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왜 스크린 비율을 1.85 대 1, 2.35 대 1 뭐 이런 식으로 잡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월드 크리에이터랑 월드머신을 이용하면 지형을 빠르게 되게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얘네들도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스피드 트리라는 걸 이용하면 나무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노드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나무들의 형태만으로도 어떤 아트웍적으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하실 때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마블러스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이런 간단한 천 시뮬레이션을 구성한 다음에 얘를 시네마 4D로 불러와서 이거를 활용을 하게 되죠